이번에는 빨리 죽어라 시간 남기면은 바로 패이니까 조심하세요 쯧 한 데미지가 줄었나? 이거 한 번 맞으면 그대로 죽었는데 반격 조금만 더! 조금만 더! 흑하네 어우 흑할 뻔했다 오 끝났습니다 상자 대주세요 와 액쪼 먹었어 액쪼 레어라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거주레오예요 아 정말 레어라니 도핑도 다 끝나버리고 레어라니 아 뭐야 왜 소부님만 액쪼예요 레어라니 소부님만 액쪼예요 여기서 이제 카르마에서 사실 수 있고요 조금만 더 쉬었다가 네 그 다음 비사랑 둘이나 연락할게요 아 그리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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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